여러분 반갑습니다. 천만입니다. 저녁 맛있게 드셨는지 모르겠어요. 주말에는 가족들하고 편안한 시간 보내시길 바라면서요. 오늘은 삼성의 미국 반도체 투자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릴까 합니다. 삼성이 아주 화끈하게 요구를 하고 있죠. 20조 미 반도체 투자할 테니까 세금 25년간 줄여달라. 아마 크게 베팅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일경제 쪽에 관련된 기사인데 한번 여러분들에게 기사를 소개할게요. 재산세 감면 여부는 텍사스주 투자 여부의 결정적 요인이다. 글로벌 반도체 부족 사태 속에서 삼전이 텍사스주 오스틴시의 새 반도체 공장을 지을지 여부를 결정할 최대 변수가 최대 10년으로 제한된 주 재산세 감면 정치인 것으로 확인됐어요. 텍사스주는 대기업 유치를 위해서 최대 10년간 부당선 및 재산 증가분에 대한 전부 또는 일부를 면세하는 특유의 세제 감면 책을 적용하고 있어요. 그러나 삼전은 이거보다 2.5배 긴 최대 25년을 요구하고 있죠. 그래서 텍사스주하고 오스틴시의 최종 허용 여부가 주목됩니다. 그래서 지금 기사를 보니까 삼성전자를 대리해서 오스틴 지역 로펌이 시에 제출한 17억 달러의 신규 투자 관련 세금 감면 제안서를 입수해서 분석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총 107페이지에 이르는 제안서에 보면 하나 20조원에 육박하는 천문학적 반도체 신규 공장 투자에 지역 내 세부 계획하고 경제 효과, 세금 감면 요청 등이 망라에 되어 있고요. 이 제안서를 로이트통신 등 일부 외신이 지난달 포괄적으로 언급한 바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세부 내용을 들여다보면 건설 공사와 일자리 창출 등 각 부분별로 오스틴시의 역사상 전례가 없는 막대한 경제적 효과를 유발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요. 먼저 대규모 공사 과정에서 유발되는 일자리 규모가 한 19,870명 정도? 거의 한 2만 명 되겠네요. 그 2만 명을 잃어낸 것으로 나타났고요. 완공 후 공장이 가동되면 기대되는 직접 고용 인원이 한 1,800명 정도, 간접 고용이 한 1,173명, 총 2,973명이라네요. 한 3,000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 같은 현지 고용 유발 효과하고 소득 증대 등 총 경제적 효과가 한 86억 4,3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한 10조 3,700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문제는 오스틴시를 상대로 전례가 없는 천문학적 투자를 예고하는데 3전이 요구하는 세제 감면 수준 역시 전례가 없는 수준이라는 점이죠. 그 3전이 보고서 18페이지에서 10년으로 제한된 재산세 감면을 투자 여부의 결정적 요인이라고 강력하게 표현한 이유가 다름 아닌 그 반도체 공장의 특수성 때문이라고 보입니다. 그 반도체 공장은 초기 대규모 투자를 수발하는 동시에 수율 안정화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잖아요. 그 수율이 향상될수록 지출 비용이 낮아지는데 반도체 상품은 초미세 공장을 지향하기 때문에 매년 막대한 추가 투자를 해야 돼요. 특히 3전은 초격차 전략으로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부동의 세계 1위 기업에 올랐잖아요. 그런데 파운드리 부분에서는 세계 1위 대만의 TSMC를 점처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TSMC를 따라잡으려면 초미세 공장에서 투자 규모를 압도해가지고 고객세들에게 기술력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3전이 오스틴 반도체 공장에서 이처럼 막대한 추가 투자가 매년 집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파운드리 공정을 기반으로 합니다. 집행되어는 파운드리 공정을 기반으로 해야 하죠. 따라서 테사스주하고 오스틴시 그리고 지역 카운티가 3전의 이 같은 특수성을 인정할지 여부가 초유의 25년 감면 요청을 허용할지가 판가름할 핵심 변수로 될 전망이죠. 그래서 이 신문사에서도 3전 보고서를 분석할 결과 신규 오스틴 공장 가동 첫 1에서 5년간 연평균 1,800억 원을 공정에 신규 투자하고요. 반면에 15년에서 20년 구간에서는 연평균 투입액이 약 3,540억 원 정도 2배에 육박한답니다. 해가 갈수록 신규 투자 규모가 늘어나는 상황이죠. 최대 10년의 감면의 예외를 요청하는 3전의 절박감을 감지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오스틴시 지역 매체들에 따르면 3전의 오스틴 공장이 속해있는 트래비스 카운티의 전기차 기가 팩토리를 짓고 있는 테슬라조차도 최대 10년 규정에 따라서 지역 정부로부터 향후 10년간 6,800만 달러의 세제 혜택을 제공받는 것도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3전 이 보고서에서 25년 감면 조건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는 애리조나나 뉴욕 등 미국 내의 다른 후보지를 검토할 것임을 예고를 했어요. 다른 후보지에도 한국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3전이 상당히 배팅을 하는 거예요. 그만큼 25년 감면 해주면 삼성도 그에 걸맞게 확실한 투자를 하겠죠. 왜냐하면 반도체 특성상 돈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삼성도 손해보고는 하면 안되겠죠. 이왕이면 공장 건설하려면 막대한 돈이 들어가니까 그에 맞게 이익을 창출해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25년을 배팅을 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간 텍사스하고 오스틴 시에서 좀 허용해 줬으면 좋겠어요. 25년 감면 그러면 삼성 멋지게 한번 또 반도체 공장 지어가지고 화려한 시스템 반도체 삼성이 최고 기술을 이용해가지고 최고의 상품을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관련된 기사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렸고요.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만 년자였습니다.